미스트롯 3사회가 끝나자마자 조영수 작곡가가 빈예서를 데리러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장윤정, 조영수는 빈예서 아버지 같다. 오는 11일 방송되는 tvchosun 미스트롯 3사회는 2라운드 환상의 팅미션이 이어집니다. 오라트를 기록하지 못하면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며 눈물바다가 펼쳐집니다. 11세 참가자 빈예서는 지금도 언론과 대중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팬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다른 참가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방송 전 100명대에 머물렀던 빈예서 공식 팬카페는 9일 기준 2400명대까지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빈예서의 목소리는 작곡가 조영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빈예서가 무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조영수 작곡가가 많은 응원을 줬습니다. 5회 미스트롯 3회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빈예서를 위해 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미스트롯 3, 4회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예서는 원래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지 않아 숙소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곡가 조영수씨가 빈예서를 데리러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빈예서는 작곡가 조영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작곡가 조영수는 빈예서를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장윤정 사부는 조영수는 빈예서 아버지 같다 고 말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도움으로 빈예서의 서울생활은 더욱 편해졌습니다. 빈예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전화 인터뷰에서 빈예서를 보살펴준 조영수 작곡가와 장윤정 스승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빈예서는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미스트롯 3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예서는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작곡가 조영수와 협업할 예정입니다.